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기에 새아침다육에 또 창들 막 진짜 큼직큼치가 좋은 창들 제가 영상에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얘는 사장님이 지금 기존에 키우고 계시는 거고요 너무 부러워서 제가 이렇게 찍고 있어요 뭐 이쁘죠 요즘에는 물도 잘 들고 막 그냥 어 정말 농장에 오면 기본이 짱 찌집니다 아주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 하면 이제 판매할 아이들 영상에 한번 담아볼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아이들 인데요 요건 노지에서도 막 이렇게 키우다가 여기는 노지가 아주 넓어요 밖에 그래서 노지에다 갖다 놓고요 몇 개월씩 키우던 애들입니다 오늘 이제 아주 저렴하게 내놨는데다가 또 20% 할인해 주신데요 오늘 이거 데리고 가시면 정말 덕템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실게요 내가 너무 흥분했나 자 1번이고요 1번이 8만원입니다 8만원 원종 에보니 슈퍼클론이에요 슈퍼클론은 다 유명한 거 아시죠 이거 환엽입니다 환엽이고 막 두툼하고 아주 짱짱하게 키워놓은 애입니다 이렇게 8만원인데 20% 할인해면요 여기서 이제 20% 할인해줘요 2% 16,000원 이제 또 내려가는 거죠 여러분들 계산 잘 해가지고 찜하시길 바랄게요 베라가모입니다 베라가모 자 4만원 2번이고요 4만원에 나가요 베라가모 베라가모도 이정도 하면 6만원도 받아요 지금 6만원은 근데 이제 4만원에 이렇게 해놓고도 또 20% 할인됩니다 베라가모 자 이 아이는 가드선 이라는 아이네요 요거 3만원 합니다 예 3만원짜리 돌 덩어리처럼 이렇게 키워놓은 애들이에요 가드선 이 아이는 천번원 아이네요 자 3번이고요 가드선 3만원에 요거 이렇게 요런 아이들 와 이거는 또 뭐요 토키타라는 애이네 또 토키타라는 아이 또 천번요 이거 천번은 애들 진짜 많아요 토키타 요 4번이고요 4만원에 자 이두에요 이두 또 외두 짜리도 있고 외두는 또 이렇게 막 밥이 촘촘하게 생겼죠 요런 것도 원하시는 분들 계실거고 요거 환엽이면서 또 이런 애도 있고 그래요 이거는 종자가 같은 종이지만 아빠 담고 엄마도 담고 그랬는거 같아요 다 틀려요 4번입니다 자 모델라인 보실게요 모델라인은 모델라인은 5만원에 5만원에 합니다 자 5만원에 5번이고요 자 모델라인 이렇게 생겨 5만원이고요 20% 할인합니다 모델라인 6번 자 6번입니다 6번이고요 그리고 이름이 파인 파인 로즈 3만원입니다 파인 로즈 아주 색감 이거는 이제 아주 짙게 물들었네요 파인 로즈 3만원 자 7번입니다 7번 아도니스 5만원이고요 5만원에 20% 할인됩니다 7번 아도니스 5만원 오늘은요 완전 대품도 있고 중품 이상 중품이라도 진짜 크게 키우고 싶으면 물만 한번 주면 아주 대품 크게 되겠어요 짱짱하게 키워놔가지고요 물폭 감추도 돼요 저면 가지고 사면 되겠어요 8번 한번 보실게요 8번에 테라클론입니다 테라클론 5만원짜리고요 테라클론 자구가 이렇게 쫙 나와있고요 끝이 멋있게 멋있죠 20cm가 된다고 한번 볼게요 20cm는 안되고 이게 한 17cm 정도 돼요 여인은 좀 크네 이것도 한 17,8cm 되고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입니다 9번 보실게요 골드선 이라는 아이고요 9번에 4만원짜리입니다 골드선 골드선이고요 요거는 12cm 정도 가량 돼요 10번 한번 보실게요 10번에는 곰마리아 교배종이래요 이것도 4만원입니다 4만원 4만원 이거 오늘요 이거 사장님이 이거 10% 하고 싶어 하시는거 내가 10% 더 깎았어요 오늘도 이거 드리시면 참 좋습니다 20%나 할인해요 사장님이 싸게 내놨다고 그런데 또 10% 해주신다고 아주 10% 더 해가지고 20% 하시라고 그랬어요 또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20% 하는 겁니다 이거 할인 잘 보시고 12cm 가량 돼요 요 가드선입니다 요거 3만원짜리고요 3만원에서 다 20% 이제 할인해가지고 계산해 보세요 요 해모수가 있고요 해모수는 요 가운데 이제 여기 사악 오므라 들더라고요 3만원 합니다 12번 3만원 이고요 오늘 20% 할인 이거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20% 정말 13번 핑크쉘입니다 핑크쉘 핑크쉘이도 이거 꽤나 5만원 하네요 5만원 짜리네 핑크쉘 이렇게 생긴 아이고요 사이즈는 뭐 한 11cm 정도 12cm 11cm 되요 예 그렇게 큰 아이는 아니고 중품 정도 아리아나 있습니다 아리아나 4만원 짜리고요 요게 14번입니다 14번 아리아나 예 4만원 짜리입니다 요거는 4만원 해요 예 여기 보시면은 샤벳 샤벳은 6만원 하네요 15번 입니다 샤벳 6만원 6만원이고요 자 이런 아이들입니다 또 시틀이나 요거 시틀이나 금이되요 금이고요 자 시틀이나 금 16번에 25,000원 하네요 자 시틀이나 금 25,000원 마지막으로 아니다 아직도 두가지가 남았네요 체르니입니다 17번에 체르니 5만원 요 체르니는 중품만 되면 10만원 이상 넘어가요 요거는 아직 요거 보자 요거는 9cm 풀분에 있어요 지금 요거 10cm 이상 되면 80만원 넘어갑니다 요래 작은거 저렴할 때 장만하셔야 돼요 체르니가 꽤 비싸요 지금 화이트 샴페인입니다 18번이고요 이거는 뭐요 15,000원이라는 거요 15,000원 점을 찍어 놔야지 알지 자 이거는 큼직한데 15,000원 밖에 안하네 17cm 정도 돼요 자 15,000원 하고요 샴페인 물들면 엄청 이쁘죠 우리 사장님 옆에서 자꾸 20cm 넘는다 그러는데 이게 20cm 됩니까 이거 17cm 내가 져야 정맥에 그렇죠 자 오늘 요거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정말 득템이에요 20%나 할인해요 여기서 기존 국 정말 싸게 저렴하게 내놨는데다가 또 20% 할인 해가지고 또 택배 5만원 이상 무료배송이고요 자 3만원부터 택배 가능합니다 자 새아침다육개 오늘 제 영상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